알토스 잉글리시 지금 필수 유형독해 들어갑니다. 유닛 세븐틴 6번 지문입니다. 친환경 스멘트를 개발하는 노력과 그 사례 변형 포인트 어휘, 업법, 삽입까지만 가능한 비교적 간단한 지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 뛰어주십시오. As far as clean technology go. 친환경 기술에 있어서는 표현입니다. As far as 뭐 goes 또는 go. 여기는 복스니까 go죠. 이거에 있어서 when it comes to clean technologies 또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regarding clean technologies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A dollop of cement. Cement 덩어리가 sounds unlikely. 뭐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있죠. 뭐뭐 할 것 같지 않아. To be at the cutting edge. 최첨단에 있을 것 같지는 unlikely.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with good reason. 좋은 이유. 그럴 중, 그러니까 최첨단일 것 같지 않은 좋은 이유. Cement production account for 5% of global carbon emissions. CO2 전세계 carbon, 탄소 배출의 5%를 account for. 차지한다. Cement 생산이 차지한다. 전세계 탄소 배출의 5%를 차지한다. 친환경지술하고 최첨단 뭐 이런 거하고 Cement 덩어리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and의 의미 좋은 이유는 Clean technology하고 clean하고 Cement하고 어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Today, 여기는 however, however입니다. 오늘날, 근데 오늘날에는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competing to be the first to commercialize Cement. 회사들이, 전세계에 있는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뭐를 하려는 첫 번째? Cement를 상업화하려는 첫 번째. Cement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당연히 어떤 Cement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전환되니까 친환경 Cement이겠죠. Can be made either 만들어질 수 있는 Either a or 여기하고 연결되겠죠. By observing more than their production 그들의 생산보다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흡수하는 더 많은 사실은 뒤에 있는 Carbon dioxide CO2가 생략된 겁니다. 또는 Without emitting carbon dioxide at all 아니면 CO2를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않으면서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친환경 Cement를 만들었는데 5% 생산하는데 CO2를 예전에 생산했는데 그거를 생산하는데 뭐 하면서 생산하는데 이만큼을 하면 이만큼을 흡수하면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Cement 친환경 Clean Cement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얘기죠. 시드니에 있는 회사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For example, Calix 예를 들어서 Based in Sydney 시드니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본부를 둔 Calix라는 회사는 Found the patent 특허를 제출했습니다. On a process to produce green cement 친환경 Cement를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특허 The process 그 특허의 과정은 Does discharge Does discharge 강조죠. 강조 강조입니다. A pure stream of CO2 순수한 일련의 CO2 상당한 양의 CO2를 Discharge 방출합니다. 강조했어요. 하지만 This 이것이 이 과정이 Can be captured This can be captured 아니겠네요. A pure process A pure stream of CO2 이 방출된 CO2가 Can be captured and compressed 다시 캡츄드 붙잡혀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 농축 될 수 있다. For geological release 방출이 아니라 저장이겠죠. 저장 방출하는 걸 아까 공정에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 CO2를 capture 붙잡아서요. 그 다음에 농축시켜서 땅에다 지어로지컬 땅에다가 묻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What is more? 게다가 In addition This cement Abserved 21kg of CO2 per ton of material 아하 그 1톤 물질 물질 1톤당 21kg의 CO2를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멘트는 이 시멘트는 오히려 흡수합니다. CO2를 톤당 21kg 톤이 1000kg 그러니까 1000kg 할 때 21이니까 그래도 상당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100분의 한 2% 정도 2%를 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네요. As it hardens 그 시멘트를 가리키겠죠. It hardens into concrete of the desired shape. Desired 의도 의도된 모양으로 굳는 굳은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질 때 콘크리트로 굳어질 때 그건 명사되겠네요. 단단해서 콘크리트 당연히 어떤 모양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모양 사람 사람 같나요? 사람 조금 있다 사람 같아 지네요. 눈 까지 하면요. 약간 괴물 같아 졌지만 손도 한번 그려볼까요? 사람 같아 이런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desired shape 의 콘크리트로 단단해질 때 아까 얼마 21kg만큼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친환경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시멘티요. 깨끗하게 해서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1,2,3,4,5 나온 어휘 문제 제외하고도 노란색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주요한 어려운 어휘 어휘가 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휘가 가장 중요하니 어휘를 잘 살펴보십시오. 최첨단할 때 cutting edge edge 부분 모서리죠. 사실은 모서리 그 다음에 account for 차지한다 나타낸다 5%를 차지한다 대표한다 이렇게 되고요. commercialize 상업화하다 상품화하다 그 다음에 여기 discharge 방출한다 release 의 의미입니다. release 그 다음에 여기 observe 흡수한다 겠죠. 이거는 흡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apture 가 흡수하다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어법도 5개만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far as 원 원 아 it goes 이 표현이죠. 이것에 있어서는 뭐 as far as a goes 하면 이것에 있어서는 여기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있으니까 여기가 go가 됐고요. 접속사 as far as 그 다음에 이 표현 중요하니까 알고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치사 다음에 여기는 동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를 다지고 오니까 동명사가 나온 겁니다. More Carbon Dioxide CO2 라고 했죠. CO2 More CO2 More CO2 예 그 더 많은 CO2 CO2를 흡수하는 그들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흡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치사 다음에 그럼 명사는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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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는 올 수 없느냐 여기 자리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올 수 있습니다. 단 뭐가 없을 때 뒤에 뒤에 목적어를 더 달고 나오지 않을 때 그럼 더 목적어를 달고 나올 때는 동명사가 나왔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강조의 Do였죠. 강조의 Do 그 다음에 Ed Ed 형용사 지금 Shape 바람직하게 원해진 원해진 모양입니다. 여기는 Wanted 원하는 모양 Shape 기중에서는 원해지는 모양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골라야겠네요. 그럼 여기 Accounts 여기 Be Accounted 하면 안됩니다. 이 표현에 잘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Cement Production Is Counted For 이렇게 하면 괜히 맞을 것 같지만 Account For 나타내다 차지할 때는 능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빈칸 순서는 조금 어색하고요. The Process 이 Process 지금 여기 Patent 에 나오는 Honor Process 그 다음에 나오는 The Process 그 다음에 What is More 게다가 나오는 거니까 이 사이에 양쪽에서 앞에 A Process 가 나오니까 The Process 그 다음에 여기서 CO2가 저장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게다가 굳는 과정에서 CO2까지 흡수한다. 이러니까 딱 이 부분은 삽입으로는 아주 논리적인 부분이죠. 삽입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요새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 삽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앞뒤에서 이렇게 찰칵 찰칵 두 번 연결고리를 걸어주는 것 또는 앞에 있는 힌트를 보고 이렇게 연결하는 건 좀 쉬우니까 뒤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 앞에가 없으면 더 약간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입니다. 이런 게 최신 삽입 문제의 출제 경향이라는 것까지 끝 한번 읽히고 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